야 챔피언이 하셔야 됐던 거 했어요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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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그런 눈을 쳐다봐 내가 울잖아 뭐 밖에서 평가를 받읍시다 아니 되게 그 그때 왜 영화 같았었잖아요 그냥 한 장 한 영화 꿈 같았고 저 그 카메라만 보면 되게 눈물 나요 주셨던 카메라 그 끝에 바로 책상 옆에 딱 열면 그 카메라 바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저를 보고 있어요 예 유상적이에요 오빠 오줌 아닌가요? 날씨 계속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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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칼이 선생님한테 남자의 자격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가장 컸던 행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가장 행복했던 포인트입니다. 사랑이 있습니다. 우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웃음이 있습니다. 호호호 호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그리고 엄청난 호응을 얻었던 욱! 욱! 욱쇼!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는 형 케일과세! 케일과세! 오늘은 독품격! 오늘의 게스트 벌써 1시간 반째 기다리고 있는데 자! 김윤윤 씨 모시겠습니다. 오프닝을 하루 종일 하네. 우리 남겨욱 폐지 소식 듣고 어땠어요? 아니 폐지가 아니라 종이 형은 제가 한 2개월 전이잖아요? 2개월 전에 무수한 기사가 나오고 누가 들어오네 나가네 에? 춘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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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만약에 준호 형이 들어오지 않고 원래 들어오기로 했던 춘현 씨가 들어왔으면 지금도 굉장히 프로그램이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조윤석이 들어왔으면 어? 조윤석이 안 들어오지 여긴 왜 들어와? 조윤석이 조윤석이 여기 왜 들어오냐고 저도 제가 철인삼종 하면서 그때부터 더 관심이 가고 그 무리 중에 자꾸 내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자리가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저기 뚱뚱이가 없는데 그렇지 그렇지 윤석이 형이 홀쭉하게 홀쭉이가 외로워보이고 홀쭉이가 뚱뚱이 좋았거든 우리 층크를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망망해졌어요 망망해졌어요 또 뭐 1박 2일 멤버로 기사가 나고 있어요 아 예 또 기사 나다가 내가? 1박 2일에 이제 김승우 선배님의 하차를 하고 새 멤버의 김준현 대세 김준현 뭐 허경환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가끔 댓글에 뭐 주상욱은 어떠하니 이런 내꺼들 이런 그래 근데 갑자기 기사에 봤는데 배우 유혜진 합류가 된 거야 못 봤나? 못 봤네 끝났어 분명히 그랬고 아 그래 우리 준현이 이렇게 하다가 저는 어떠신지 또 분명히 그랬어 아 기사님 마지막에 너 한번 싸울래? 그래요 아니 싸움 잘하니까 내가 아니 우리가 축하할 일이 있어 4월달에 결혼함 네 아 아 아 조희씨가 영화감독이에요 어? 일단 뭐 시나리오를 자기가 쓰고 기획이죠 영화 PD지 사진 형만 보실래요? 아 약간 가해난 아나운서하고 정변 아나운서를 합쳐놓은 듯한 이사님은 이쁘니까 아니 아니 다 보여주면 안 돼 안 돼 그렇지 다 보여주면 좀 그렇고 아니 이거 예전에 아나운서 준비할 때 찍었던 사진 아 몇이 아나운서 준비했을까 준비했었어 대한민국 방송 사상 최초로 김준현의 기획퇴 그것도 폐지 직전에 남격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영향가가 있다 이거 자 아 막 가면 안 돼 좀 가라고 어